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도하는 수능 지구학 전문가 오재윤입니다. 자 2024학년도 지구과학원 매직 기출분석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리엔테이션에서 강좌 소개 뿐만 아니라 아주아주 중요한 기출문제의 중요성과 기출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맞이하고 이를 어떻게 활용하고 분석하고 공부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학습법 같이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기출분석 설명 이전에 문제풀이를 통한 학습법 먼저 제가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풀이랄 땐 일단 문제를 풀어야죠. 아차 문제풀기 전에 뭘 먼저 해야지? 개념학습. 개념학습이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물론 개념학습이 필요한 기본기를 익히는 거 잊지 마시고요. 필수 입문부터 시작하는 게 필요할 수 있겠죠. 자 개념학습을 해요. 그 다음 해당 개념에 대한 공부가 돼. 물론 이제 전범위 개념학습을 다 끝낸 다음에 기출문제 들어오는 건 올바른 순서가 아니고요. 일단 대단원. 대단원에 대한 공부가 일단 끝나잖아요. 그러면 그 대단원에 해당하는 기출분석 따라오시는 거 좋고요. 아니면 대단원 내에 중단원으로 또 세분화가 돼 있습니다. 중단원 하나가 끝나면 해당 중단원에 걸맞는 기출문제를 풀고 아 여기서는 우리가 공부한 내용이 이런 건데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들이 만들어지는구나. 과거의 출제 사례는 이러한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느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문제를 풀고 나서 먼저 일단 해설지를 보고 정답 보고 오답 정리를 해요. 맞은 문제를 제대로 알고 풀어서 맞은 건지 그리고 틀렸다면 또는 풀 때 찍은 게 있다면 아리까리한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틀렸거나 찍은 게 있다면 그런 것들 어떤 부분을 몰라서 제대로 못 풀었는지에 대한 분석 일단 여러분들이 1차적으로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강의를 우리 같이 보면서 할 테니까 강의를 보고 전체적인 어떤 내용 정리를 해 주시는 게 필요해요. 오케이? 아 좋아. 그리고 나서 여기서부터가 이제 본론이야. 출제 의도를 파악해 봅니다. 출제 하시는 분이 이 문제는 대체 어떤 의도로 출제를 했을까? 근데 여기서 의도라는 건 어떤 공부가 된 친구들은 풀 수 있게끔 어떤 공부가 안 돼 있거나 어떤 내용이 부족한 친구들은 틀리게끔 문제를 출제했는지 그거 파악해 보라는 소리예요. 아시겠죠? 얼만큼을 알아야지 이 문제를 풀 수 있고 어느 만큼에 미치지 못해서 얼만큼이 부족하다면 이 문제를 못 풀게끔 설정한 건지 그거 찾아보라는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문제를 풀 때 꼭 알아야 할 개념 원리 및 암기 사항을 정리하는데 이거를 문제 옆에 작게나마 첨삭을 길게 안 써도 돼요. 짤막짤막하게 간단한 수준의 암기 요소 어떤 개념 원리를 알아야 한다 등 개념 원리를 뭐 길게 뭐 부족하다면 그런 것들을 길게 한번 정리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고 필요하다면 여백이 없는데 뭔가 정리할 게 많아 그럼 포스트잇을 딱 포스트잇에 정리해서 붙이든가 그런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이거를 뭐 다른데 할 거 없이 문제 옆에 바로바로 이렇게 코멘트를 달아 두는 거예요. 오케이? 2023년 1월 이 문제를 틀렸음 나쁘지 않다고 어떤 암기 요소가 안 돼 있고 또는 어떤 개념을 잘못 알고 있어서 틀렸음 이런 거 적어두는 거 나쁘지 않아요. 오케이? 나중에 다시 한번 그 부분을 볼 거 아닙니까? 뭔가를 정리해 두는 거 나중에라도 한번 들춰보기 위해서 정리하는 거거든요. 아시겠습니까? 한번 써보는 경험을 하기 위해서 적어보는 게 아니거든 기록을 남겨놓고 나중에 보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라도 보면 아 내가 햇병아리 시절에 이제 막 공부를 시작한 초기에는 야 이걸 이렇게 내가 아주 그냥 우습게 보다 틀렸네 이런 것들 그런 경험을 기억을 가져가면 이제 나쁘지 않다고 좋습니다. 좋아요. 자 그리고 이제 자료를 해석할 때 주의사항 문제 풀 때 주의사항 함정이 어떤 포인트에 있었는지 이런 것들 정리해 보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성격 급한 친구들은 아휴 뭐 문제 풀 때 한 번에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 생각 들 수 있잖아. 천만의 말씀 풀고 단 다음에 다시 봐야지 보여요. 아시겠습니까? 아 그리고 이 연습을 꾸준히 해야 이게 어느 정도 진짜 많이 돼야 문제를 풀 때 아하 요거는 그래 나한테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구나 라는 걸 눈치챌 수 있어요. 이거 많이 안 해보면 잘 안 보입니다. 풀고 나서 오답 정리까지 끝난 다음에 보는 게 이게 그게 순서가 맞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원인 부족한 부분에 대한 원인 문서 요런 것들을 싹 다 첨삭을 해두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강의를 보는 건 문제를 풀고 일단 1차적인 오답 정리를 해 제대로 알고 풀어서 맞았는지 어떤 부분이 부족해서 틀렸는지까지를 일단 1차적으로 점검을 해요. 그 다음에 해설 강의 같이 봅니다. 강의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오케이? 물론 제가 강의에서 충분히 이런 내용들을 설명 드릴까 안 드릴까? 다 드리죠. 다 드리는데 설명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직접 해보는 것도 듣고 수동적으로 하는 거랑 좀 다르다니까 본인이 보다 능동적으로 아 이거는 이렇고 저건 저렇고 라는 걸 따져보는 거 요거 되게 필요해요. 그리고 제가 농담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이 과정이 아주 많이 반복적으로 수행이 되면 여러분들이 어떤 걸 챙겨갈 수 있냐면 대단원 중단원 특정 주제에 대한 명칭만 딱 들어도 아 해당 주제에서는 주로 이런 이런 내용들로 또는 이런 이런 설정들로 문제가 출제됐고 과거 기출문제에서는 주로 질문되어졌었던 질문 요소가 어떤 요소들이다 어떤 것들을 우리들이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문항으로 주로 출제가 됐다라는 출제 경향들까지도 한눈에 이걸 꽤 찰 수 있게 되요. 오케이?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문제 풀고 맞았다 틀렸다 정리하고 넘어가는 게 대부분이라니까 이거 있잖아요. 맞은 거 틀린 거 틀린 거 맞은 거 틀렸어 해설 봤어 어? 이제 알게 됐어? 그럼 이렇게 하고 어? 알게 됐어? 다시 안 보더라니까? 그러면 안 돼요. 특히나 기출문제는 한 번 보고 끝내는 거 아니라고 아시겠습니까? 좋아. 이런 과정들이 물론 처음에 해보면 속도가 좀 안 나죠. 왜? 무겁거든. 할 것도 많고. 하지만 겨울 시즌부터 좀 더 발빠르게 공부를 따라오면서 학습을 시작한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학습할 만한 시간이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런 단계를 차근차근 밟아 나가시기를 아주 적극적으로 제가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저렇게 했을 때랑 안 했을 때 차이가 되게 크거든요. 오케이? 자, 그 다음 문제 풀 때 우선순위. 일단 현 교육과정이 2015 개정교육과정인 건 다들 알고 계시죠? 현 교육과정의 수능 기출문제, 그 다음 평가원 모의고사 기출문제가 가장 1순위로 풀어야 할 기출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자, 2015 개정교육과정이면 학년도로 볼 때 21학년도, 22학년도, 23학년도까지 즉, 3개 학년도의 기출문제가 지금 쌓여져 있는 상태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2021학년도라고 한다면 2020년 11월에 치러진 수능, 2022학년도면 2021년에 치러진 거, 2023학년도면 2022년에 치러진 거 그리고 현재 우리는 2023년에 치러지는 2024학년도 수능을 대비하고 있으며 2023년에 내신 대비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지금 이 강의를 보고 계실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 이 기출문제랑 이때 치러진 6월, 9월 평가원 모의고사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이 EBS 연기교제. EBS 연기교제는 두 종류가 있죠.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사실 수능 특강 같은 경우는 본문 내용도 정리가 되게 잘 돼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 푸는 걸로만 끝내지 마시고요. 본문, 그리고 해설지에 있는 많은 내용들을 차근차근 읽어보시는 것 또한 여러분들이 실력을 쌓는데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 여기까지가 1순위고 그 다음 후순위로 좀 들어가는 게 현 교육과정, 이전 교육과정의 2009 개정 교육과정. 때로는 그 전에 7차 교육과정의 기출문제들이 필요해요. 단,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여기서는 문항선별이 되게 중요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지금 교육과정과 이전 교육과정, 그 전에 교육과정은 교육과정의 범위가 달라요. 알겠지?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도 판구조론을 배워. 2009 개정에도 판구조론이 있었고 7차 교육과정에도 판구조론이 있어요. 지구과학원에. 하지만 7차 교육과정에 주로 가르치던 내용, 주로 물어봤던 질문. 2009 개정 때 그리고 현재 주로 질문되어진 요소는 미묘하게 방향이 달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때로는 교과서상의 용어도 바뀐 것들이 있고 아시겠습니까? 따라서 과거 기출문제는 제발제발 부탁인데 무턱대고 아무거나 다 풀면 안 됩니다. 오케이? 제가 진짜 안타까워 죽겠다니까. 저희들은 저런 문제들을 불필요한 문제들을 넣어놓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문제를 엄선해서 이런 문제들이라고 해도 엄선해서 개념교제 1부 수록하고 기출문제에 넣어서 공부를 같이 하고 있는데 이제 사실은 우리가 수록해놓지 않은 건 따로 해설강의는 우리들이 제공하지는 않을 테니까 그런 문제를 이제 다른 데서 찾아서 이렇게 풀다가 보면 이제 우리 지구과학 카페, 오직 카페 아시죠? 카페에 이렇게 질문을 올린다고 근데 보면 이건 지구과학 1도 아니고 2도 아니고 지금 교육과정에서는 아예 다루지 않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막 골몰이 싸매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계시더라니까 근데 열심히 한다라는 차원에서 많은 부분을 생각하고 고민해보는 건 물론 긍정적인 것이고 바람직한 학습 방향이긴 하나 그게 선 밖으로 나가버리는 건 조금 조금 그런 거거든 정확한 어떤 방향을 잡고 내신 대비 그리고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출제되는 수학능력시험 문제를 풀기 위한 정상적인 학습으로 보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따라서 이전 교육과정에서 출제되었었던 문제들은 절대로 우리가 지금 배우는 내용에 부합되고 그 출제 경향이라든가 어떤 질문 포인트에 부합하는 그런 문제를 엄격하게 선별해서 풀으셔라 오케이? 선생님 제가 하기 어려운데요? 어렵지 그래서 저희들이 알아서 잘 엄선해 두었습니다 오케이? 참고로 EBS 연기교전 여러분들 2022년에 출시되는 아니지 2022년이랜다 지금 2022년은 끝났잖아 거의 지금 2023년에 출시되는 새롭게 출시될 교제만 보시면 돼요 과년도 EBS 연기교제는 출제하시는 분들이 굳이 참고자료로 활용하지는 않으십니다 오케이? 좋아 말씀드리고 그 다음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치러진 교육청 모의고사 교육청 모의고사라는 건 시도 교육청 단위로 주간돼서 출제되는 모의고사로 소위 학력평가라고 해서 고3 재학생들만이 치르는 시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교육청 모의고사는 고1 시험도 있고 고2 시험도 있고 고3 시험도 있는데 고2 거랑 고3 거는 사실 난이도 차이가 되게 커요 하나의 벽이 중간에 얹혀져 있고 아주 드물게 고2 대상으로 치러진 학력평가 문제인데 이런 자료는 한 번쯤 여러분들에게 가르쳐드리고 연습시켜서 연습할 수 있게 기회를 제공해드리는 게 좋겠다 싶은 문제들이 있긴 해요 그런 거 저희들이 또 알아서 잘 뽑아두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교육청 모의고사는 일단 얘네보다는 후순위로 좀 밀린다라고 볼 수 있긴 한데 그래도 나쁘진 않아 다 좋아요 오케이? 필요한 만큼 다 챙겨서 풀어보시길 부탁드리는 편입니다 하여간 이거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 현 교육과정의 범위에 맞지 않고 지금 출제되는 게 아닌 엉뚱한 범위의 문제들 가지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시간 낭비하지 않으시길 제발 좀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오케이? 음 자 그래서 기출문제 어디까지를 우리가 기출문제라고 하는지 어떤 문제들이 우리에게 중요한지에 대해서 생각 한번 해주시길 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강좌 특징과 구성 바로 소개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 32강 사실 32강보다 좀 더 길어질 수도 있는 여지가 있어요 왜냐? 지난해보다 문제수가 40문제 이상 증가됐어요 지금 오케이? 총 500개의 문제가 이 안에 수록되어 있고요 2015 개정교육과정의 주요 기출문제 필요하고 중요하고 한 번쯤 생각하고 고민하고 여러분들이 이 관련 개념을 이해하고 적용시키고 풀어내는 과정에 매끄러운 연습이 될 만한 가치가 있는 문제들을 엄선해서 이 안에 잘 넣어두었습니다 오케이? 사실 기출문제가 그냥 양으로 진짜 뭔가 진짜 왕창 때려박아가지고 공부하는 것도 물론 때려는 의미가 있기도 해요 있을 수 있어 오케이?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여러 번 반복해서 풀어보면서 조금 더 관련 개념을 머릿속에 완벽하게 각인시키는 그리고 빨리빨리 읽고 생각을 빠르게 이어나가서 문제 푸는 속도를 빠르게 하는데 그런 어떤 비슷한 유형의 아주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아닌 그런 문제들로 반복 연습하는 건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필요하다고 오케이? 음 하지만 일단 개념학습을 처음 한 다음에 말도 안 되는 많은 문제를 생각 없이 푸는 것보단 필요하다 생각되는 문제들을 엄선해서 그에 대한 처음에 소개해드린 문제 풀이를 통한 학습 방법에 입각해서 주로 어떤 문제들이 이렇게 출제되는지 우리가 배운 개념이 어떤 식으로 문제화되는지 그 문제를 풀 때 필요한 어떤 개념 적용 과정 및 자료 해석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 그리고 문제 속에 어떤 함정이 어떻게 들어있는지 때로는 어떤 식으로 계산 문제들이 출제되는지를 파악해서 일단 연습하는 과정을 이 기출분석 강의를 통해서 진행을 할 거예요 오케이? 음 참고로 난이도별로 진짜 소위 양치기에 걸맞는 과정은 우리 아시죠? 베이직 모의고사 레벨 1 베이직 모의고사 레벨 2에서 일단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개념 완성 강좌에는 중단원별 추가 문제가 또 제공이 됩니다 오케이? 여기 기출문제에 집에 수록되지 않은 문제들이 그 중단원별 추가 문제 개념 완성 강좌에 들어있기도 해요 아시겠습니까? 따라서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신다면 아유 양치기면 양치기 그리고 보다 포커스를 맞춰서 집중되는 공부를 하는 그런 문제풀을 통한 학습 이것저것 다 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아 이거 500문제 한번 강조해도 500문제 적지 않죠? 그리고 문제들이 대단원 중단원별로 구분되어 있고 중단원 내에서도 특정 중단원에서의 주제별로 문제들이 따로따로 다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중단원별 타이틀을 달아놓지는 않았습니다만 아 주제별 타이틀이 따로 붙어있기도 하고 그 주제별로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유형별로 난이도별로 문제들이 알아서 잘 정렬되어 있어요 아시겠죠? 생각 없이 그냥 아무렇게나 막 너넌 문항 배열이 아니고 다 생각하고 고민해서 아 이 중단원에서는 이런 주제가 있고 그 다음 주제가 있고 그 다음 주제가 있고 이 주제 내에서 이런 형태의 유형이 있고 저런 형태의 유형이 있고 아 난이도 높은 문제는 여기 있고 나름 순서에 입각해서 잘 문제들이 정렬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그리고 해설지 분책돼요 그래서 이거 해설지 잃어버리면 와 진짜 안됩니다 해설지만을 따로 판매하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해설지 잃어버리지 않게 책 여기저기에 이름 잘 써두시고 특히 우리 개념 교재 보시면 필기노트 같이 있잖아요 그죠? 필기노트 뒤에 스티커 있어요 스티커 어? 어? 요런 표시 있는 스티커 어? 요런 마크 스티커 여기저기 덕지덕지 잘 붙여놓으시고 이름도 많이 써놓으시고 이건 내 책이다라는 걸 어? 잘 표시하시면서 여러분들 공부하시길 부탁드릴게요 아시겠죠? 다시 한번 해설지가 분책되는 건 여러분들 어? 잠깐 방심하면 잃어버려라 라고 해서 분책시키는 게 아니고 해설지 같이 펼쳐놓고 이렇게 좀 읽으면서 같이 비교해서 뭔가를 필요한 만큼 첨삭을 하고 공부하는 데 도움될 수 있도록 굳이 해설지 분책 되게끔 어? 책을 만든 거니까 그 점 알아주시고 잘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스텝 1, 2 아시죠? 우리 매직 개념완성 강좌가 스텝 1, 2의 두 단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개념완성의 스텝 1에 해당하는 주제 여기도 고스란히 스텝 1에 담겨있고요 스텝 2에 해당하는 주제 어? 고스란히 스텝 2로 구분되어서 개념완성 강좌 교제에서 다루는 문제, 주제, 유형별의 순서에 맞게끔 보다 많은 문제들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개념완성 교제에 수록된 문제들도 여기 또 들어있긴 해요 오케이? 어? 또 있으면 굳이 또 넣어야 되나? 또 풀어야 됩니까? 제가? 그런 얘기 안 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어? 여기 있는 문제들 한 번 풀고 버리는 거 아니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풀었던 문제를 또 한 번 다시 보잖아? 음 처음에 안 보였던 것들이 또 보여요 아시겠어요? 답 써 있잖아? 어? 선생님 저 답 써 있어서 또 풀기가 좀 불편한데요? 아... 답 써 있고 문제 풀 때 필요한 어떤 사고 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들을 다 첨삭해놨어도 문제 읽고 보기를 읽었을 때 이게 맞다 틀리다를 판단하기 위한 사고 과정은 반드시 머릿속에서 진행될 수밖에 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것저것 써 있건 답이 표지되어 있건 필요가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음 문제가 그냥 다 기억이 나 외웠어 그래도 괜찮아 또 읽어보시고 아 이 자료에서는 어떤 내용들을 어떻게 뽑아내야 되는지 그것들을 생각해보시는 그 과정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여러분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게 돼요 오케이? 저도 똑같은 문제를 3년 4년이 뭐냐 5년 6년 되게 긴 시간 동안 매년 해마다 기출문제집이나 어? 어? 개념규제 필수 개념규제 대표형 분석 문제 수록해놓고 매년 반복해서 푸는 문제들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 문제를 제가 3년 전에 볼 때랑 지금 볼 때랑 보이는 게 다른 것들이 있다니까요 어? 작년에도 풀었고 올해도 풀 거고 또는 뭐 한 5년 6년 전에도 풀었던 문제들이 있겠지 하지만 그때 문제 풀 때의 해설과 지금 해설과 지금 보이는 게 또 다른 것들이 있어요 물론 똑같은 것들도 있겠지만 달리 보이는 것들이 있다니까 따라서 문제를 설명할 때의 폭 깊이가 다르고 설명할 때 어떤 접근법이 다른 것도 있고 또는 이런 방식으로만 설명했던 문제들이었다면 또 다시 한번 볼 때 달리 보이는 게 있을 땐 이런 방법으로 풀리는 것 저런 방법으로 풀리는 것 이런 관점으로 보면 또 다른 것들이 보이는 거 이런 것들을 또 구분해서 정리를 해서 설명드리기도 해요 제가 볼 때 다른 것들이 보이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을 해보셔라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공부는 공부는 거만해지면 안 돼요 아유 선생님 저 다 했어요 이 정도면 뭐 껌이죠 껌 같은 소리 하고 있다 진짜 그런 바비움은 좋지 않아 오케이 겸손하게 자만하지 말고 차근차근 알지만 한 번 더 보고 충분히 난 이해를 하고 있지만 다시 한 번 또 생각해 보고 그런 과정이 여러분들을 튼튼하게 만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케이 좋아요 어쨌든 개념 완성 강좌랑 같이 병행해서 진행하는 걸 권장드리고 있기 때문에 개념 교제와 기출 교제의 내용들은 이렇게 딱 링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지금 앞서 말씀드린 문제풀이를 통한 학습법에 올바르게끔 방향 설정이 되도록 그에 따른 차근차근 제가 설명을 문제풀이 강의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오케이 이게 맞다 이게 틀렸다만 설명드리지 않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문제에서 생각해야 될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꽤나 많은 얘기를 제가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할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따가 당부 말씀 한 번 더 드리긴 할 텐데 재발부터 했는데 문제풀이 강의는 빼놓지 말고 다 듣는 게 좋아요 알겠습니까 다 들으라고 빠른 배속으로 틀어놓고서라도 다 들으시는 게 좋다고 오케이 제가 답만 얘기하고 넘어가는 문제 있어요? 절대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음 좋아 2022년 12월 20일날 화요일날 개강할 예정이고요 매주 화요일날 마다 업로드가 될 예정입니다 모든 강의는 스튜디오 버전으로 촬영돼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리고 1에서 4단원부터 진행되는 강좌 아 진도 5에서 6단원 5단원부터 진행되는 진도 같이 병렬로 진행하는 거 알고 계시죠? 어 자 우리 이거 개념완성 강좌에서도 제가 굳이 말씀드리고 있는데 1단원부터의 진도와 5단원부터의 진도는 크게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따라서 겨울 시즌부터 공부를 빨리 시작해서 남들보다 빨리 끝내고 한 번 더 빨리 빠르게 반복해서 보실 분들을 위하여 1단원부터의 진도와 5단원부터의 진도를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개념완성 강좌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개념완성 강좌 진도에 맞춰서 어 중단원이 끝났다 그러면 그 다음 주에 바로 기초 분석 강의가 해당 진도만큼 업로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진도 밀리지 않게 강의 업로드 할 예정입니다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겨울 시즌에 일정이 상당히 빡빡합니다 여러분들만 피곤하고 여러분들만 할 거 많은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제가 함께합니다 외로워하지 마시고 저 선생님이 되게 개고생을 하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본인만 힘들고 결혼은 거 아니니까 제가 함께하니까 여러분들도 지치지 마시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힘들 때일수록 한 번 더 웃으시면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자고 아시겠죠? 사실 저도 1년 내내 항상 다 바쁘긴 한데요 겨울 시즌이 이제 시작될 때의 또 새롭게 시작되는 과정 또 저를 또 이제 알고 계신 분들도 적지 않겠지만 저를 또 처음 보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또 그런 또 제가 또 잘 보여야 되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긴장감 그리고 어쨌든 한 시즌을 시작하는 마음에서의 어떤 그 마음가짐 이런 것들이 또 있기 때문에 이 겨울 시즌이 여러모로 하여튼 일정도 그렇고 강의를 준비해야 되는 분량도 그렇고 하여튼 여러 가지 시즌 준비에 있어서 할 게 되게 많은 시기이기도 해요 여러분들만 힘든 거 아니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고 같이 열심히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좋아 자 매주 화요일날 마다 어쨌든 열심히 업로드가 될 수 있도록 강의 착착착착 촬영해서 준비해 둘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화요일은 기출분석 목요일은 1단원부터 진도 개념편 아니지 목요일이 5단원부터 진도 토요일이 1단원부터의 진도 이렇게 설정이 돼요 오케이? 매주 토요일날은 1단원부터 개념편 진도 업로드 다음 주 화요일은 기출분석 업로드 목요일은 5단원 강제 업로드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모든 강의는 3월 달에 여러분들 고3 학생들이 치르는 첫 번째 학력평가가 있습니다 그 학력평가가 치러지기 전에 어쨌든 모든 강의는 다 업로드 되는 걸 목표로 개념이든 기출이든 완강 때리는 걸 목표로 진행을 합니다 오케이? 여러분들도 그 일정에 뒤처지지 않게끔 따라오시길 부탁드리고 그래서 기출분석 강의는 여러분들이 지켜주셔야 될 게 있어요 강의가 업로드 되기 전에 문제를 직접 풀고 오답 정리하고 강의 수강하는 겁니다 오케이? 음 매주 목요일과 토요일날 개념편 업로드가 되면 보시고 해당 개념에 대한 복습하시고 어? 그 다음 그 개념에 대한 중단원별 또는 주제별로 문제 구분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기출분석 문제 먼저 풀고 오답 정리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먼저 하는 거야 여기까지 하고 강의 듣는 겁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저를 좀 다그쳐야 돼요 선생님 저 여기까지 빨리 했는데 왜 강의 이것밖에 안 올라옵니까 막 이렇게 어? 아주 좋은 자세예요 어? 그래 좋습니다 그래도 또 너무 막 또 그리지 마시고 제가 또 열심히 또 하고 있긴 하니까 자 온라인 학습죠 복습 프로그램이 있고요 진단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다음 Q&A 게시판 메가스터디 질문 게시판 아 우리 진짜 저희 연구실 조교들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시는데 네 여러분들이 공부하다 생기는 궁금점 의문점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 어? 어? 또는 때로는 학습 방법과 관련된 상담 또는 슬럼프에 빠지거나 왠지 막 아 공부하는 게 나랑 안 맞는 것 같고 막 그럴 때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겪어왔던 이런 많은 그런 경험들을 미리다 이미다 했던 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되게 많죠 그치? 되게 많다고 그런 경험을 한 분들이 그분들이 그 경험을 토대로 여러분들에게 적절한 조언 그리고 어떤 내용을 이해할 때 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다 이렇게 접근하는 게 좀 더 편리하다 또는 이 개념은 이런 거다라는 걸 차근차근 잘 풀어서 설명을 해주시니까 질문 게시판 잘 활용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아시겠죠? 음 그리고 질문 게시판에 있는 조교 분들도 분들이지만 어 여러분들이 이제 수험생으로 1년으로 살아가시고 또는 내신 대비를 좀 더 그 어느 때부터 열심히 하기 위해서 지금 강의를 보시면서 열심히 해보고자 하는 의욕을 불태우고 계실 텐데요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지금 이 길을 똑같은 과정으로 먼저 걸어가신 수많은 여러분들의 언니, 오빠, 누나, 형 이모, 고모, 삼촌 순모 분들이 계시다고 오케이? 우리 함께했던 오즈 패밀리 여러분들이 계시다고요 오케이? 따라서 저는 그분들이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때로는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힘든 과정들이 있었는지 제가 잘 알고 그리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수의 많은 분들이 이 상황들을 현명하게 잘 극복하고 이겨냈고 성공의 기쁨을 맛본 사례들이 되게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 따라서 여러분들이 중간중간에 힘들거나 조금 지치거나 그럴 때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먼저 이 길을 걸어가고 이 과정들을 슬기롭게 현명하게 극복하고 이겨낸 많은 분들이 계시다라는 걸 생각하시고 그분들이 했다면 여러분들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치 까짓 거 다 했는데 나라고 못해 하는 생각으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어 이거 저기 중요한데 이거 그리고 카페 네이버 카페 여기 비슷한 상황에서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들이 여기 많이 또 계시니까 어 그리고 저는 카페에서 너무 이렇게 막 너무 놀지 마요 여기서 어 저거 별로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할 거 많잖아요 어 할 거 많은 거에 집중을 더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음 카페는 이제 간간히 여러분들에게 저의 근황 또는 어 필요한 어떤 공지사항 어 그리고 이제 6월 9월 평가합물고사 해설지 및 리뷰 등등 이런 것들 제가 올리고요 어 저도 뭐 따로 여기서 막 이렇게 놀고 그러진 않아요 오케이 할 거 많고 바쁜데 어 어 그래서 이제 카페를 통해서 질문 올리시는 분들이 어떤 걸 궁금해하는지 또는 어 공부와 관련된 어떤 걱정과 고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글들을 올리시는 어 어떤 소통의 장이니까 그렇게 잘 활용해 주시면 좋겠고 아 좋습니다 그리고 당부의 말씀 좀 들어가도록 할게요 근데 당부의 말씀 이전에 어 이게 진짜 잠깐 말 나온 김에 여러분들에게 정말 도움될 만한 가장 중요한 얘기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거 같아 살다 보면 되게 힘들고 그럴 때 있잖아요 그죠 안 그래 공부할 때도 그렇고 하기 싫을 때도 있고 그러지 않나 어 근데 잘 생각해 보니까 그게 우리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어 지나가다가 딱 고개를 들어서 다른 사람들을 보잖아 그 사람들도 다 그 과정을 겪었던 사람들이니까 하하하하 그죠 어 나만 죽겠고 나만 힘들겠는 게 아닌 거라고 때로는 본인이 처한 환경이 제일 어렵고 힘들고 진짜 극한의 상황이다라고 생각될 수도 있어요 진짜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우리들이 직접 보진 못했어도 어 분명히 우리들보다 더 힘들게 하지만 더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그 힘든 과정들을 이겨내고 극복하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안 그래 어 이해 가시겠죠 그러니까 힘들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한 번씩 하시는 게 그 힘든 과정을 이겨내는 아주 큰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전해요 어 오케이 좋습니다 힘내서 가는 거고 자 마지막 단부의 말씀 2024학년도 기출분석 강좌는 기출문제를 분석하고 이전까지의 출제 경향을 파악 개념 적용 및 자료 해석을 연습하기 위한 강좌입니다 오케이 어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어 과거의 기출문제는 좀 쉽고 앞으로 나올 문제는 좀 어렵고 계속 문제 어려워진다고 했으니까 이거 옛날에 쉬운 문제 백날 풀어봤자 뭐 앞으로 나올 문제 풀 땐 별로 도움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데 어 아 그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 이 똑같은 교육과정의 내용으로 과거에는 어떻게 나왔고 그게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에 대한 어떤 발자취를 따라가 봐야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을지에 대한 예측이 가능해지고 그걸 토대로 기출분석이 끝나고 이제 스텝 3 스텝 1 스텝 2 개념 기출이 끝나면 스텝 3 유형별 자료문석 스텝 4의 실전문제 등을 통해서 우리들은 더 조금 더 다른 세상을 또 경험하게 될 거라고 아시겠습니까 그런 과정을 수행하기 위한 어떤 선수 학습 과정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과거의 문제가 불필요하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하면 절대 안 되고요 오케이 그리고 과거의 문제가 똑같이 재탄삼탄 반복돼서 출제된 사례는 되게 많아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똑같이 반복돼서 출제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들이 배웠던 개념들을 이런저런 다양한 형태의 문제에 적용시켜서 답을 찾아보는 자료를 해석해보고 분석해놓은 과정을 수행하는 거 그 과정 자체가 하나의 연습이자 훈련이라고 이해 돼 무슨 얘기인지 우리는 개념 기출뿐만 아니라 이후 커리큘럼에서 수많은 많은 연습들을 할 텐데 그 많은 연습이 아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의 출제 확률이 높아 어 내가 이번에 찍어서 맞출 거야 라는 일념으로 여러분들을 그런 문제 연습시키고 그러진 않아요 오케이 물론 하다보니 운 좋게 얻어 걸려서 비슷한 문제가 남은 기분이야 좋긴 하겠지 저도 그죠? 근데 저희들이 추구하는 건 문제가 어떤 형태로 출제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는 어? 어 확실하게 답을 찾아내기 위한 그런 수많은 연습과 훈련을 다양한 상황에서 해보기 위한 어떤 과정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해요 그런 걸 추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과거의 문제들을 통해서 많은 연습을 하는 건 한 단계 더 상위 단계에 대한 공부를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그런 과정임을 명심해 주시고 자 모든 문항의 강의를 듣고 이게 더 중요해요 오케이? 그래서 어 여전히 질문이 나옵니다 선생님 틀린 것만 들으면 됩니까? 어 굳이 강의 봐야 됩니까? 해설지 보고 바로 정리가 됐는데 아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많이 틀리는 문제만 골라서 제가 강의를 하면 되겠죠? 오케이?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 어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놓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 긁어 모아서 제가 또 한번 소개를 해드려야 될 저의 어떤 책임감과 사명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시겠습니까? 따라서 맞았건 틀렸건 모든 문제에 대한 해설 강의를 다 듣기를 권하는 바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지금 이 강의가 시작되는 시점 2024학년도 수능 데뷔 위한 겨울 시즌 지금 시작되는 단계에서 같이 공부를 하면서 따라오신 분들이라면 당연하게도 모든 문제 다 강의 보시면서 정리해 주시길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오케이? 아휴 1번 문제 답은 5번이고요 3번은 딱 꼴 보니까 답이 3번이고요 기억은 맞고 니은은 틀렸고요 저 그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오케이? 필요한 많은 얘기들이 강의 속에 녹아있으니까 가급적이면 빠른 배속으로 털어놓고서라도 모든 문제 해설 강의 듣기를 부탁드리는 바이고 반복하셔야 됩니다 반복하셔야 되고 오답노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적어놨는데 오답노트는 막 문제를 오려 붙여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 무겁게 하는 것보다는 문제 옆에 첨삭을 하고 가볍게 하는 게 더 좋고 자주 틀리는 유형이나 형태가 있고 특정 형태의 특정 고난도 문제에 너무 취약해 그러면 그런 문제들만 쫙 긁어 모아서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한 개념을 자꾸 놓치거나 어떤 개념을 어떻게 적용을 못 시키거나 또는 어떤 함정이 거기서 주로 출제되는지에 대한 몇몇 포인트들만 다른 노트에다가 일모교연하게 정리하는 것도 방법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거 나쁘지 않다고 오케이? 그리고 2023학년도 2023학년도 기출분석에는 2023학년도 버전의 오답노트가 따로 이렇게 추가 구매할 수 있게 올라가 있어요 아마 지금도 비타민 교재에 오답노트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과거 기출문제에서 주유문항 또는 이제 어떤 함정 여러분들이 자주 틀리는 패턴 이런 것들을 잘 분석해서 저희들이 예시용으로 정리해둔 그런 문제들이 있고 뒤쪽에 한 70문제 분량 정도를 70문제 남짓? 그 정도를 직접 여러분들이 저희들이 미리 해놓은 세팅처럼 연습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 빈 여백으로 만들어놓은 그런 오답노트가 비타민 교재에서 또 판매가 되고 있긴 합니다 오케이? 그걸 잘 활용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오케이? 그래서 2024학년도 버전이 아니고 2023학년도 버전으로 2023학년도 강좌의 버전으로 오답노트가 있어야 그거를 잘 활용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말씀드리고요 근데 딱히 저 노트가 아니어도 본인이 틀렸던 문제를 또는 자주 틀리는 유형을 자주 볼 수 있을 만큼 한쪽에 이렇게 모아놓는 건 나쁘지 않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중요한 거 반드시 매직 개념 완성 강좌를 먼저 수강하고 기출분석 강의 듣는 게 좋고 개념 강의 안 듣고 문제만 가지고 공부하겠다 절대 안 되고요 오케이? 음 대단원이 끝나면 대단원 마무리 스텝 1 대단원의 스텝 1 끝나면 기출 스텝 1 대단원의 스텝 2 끝나면 기출 스텝 2 이 패턴 나쁘지 않고요 대단원뿐만 아니라 중단원 수준으로 중단원 개념 강의 끝내고 기출분석 중단원 개념 강의 또 끝내고 기출분석 이렇게 들어가셔도 돼요 오케이? 음 좋습니다 자 수능 대비 필수 완벽한 내신 대비를 위해서라도 기출분석 강의는 반드시 권합니다 사실 최근에 기출 문제 내신 문제랑 수능 기출이나 평강 기출이랑 뭐 수능형 문제 내신형 문제 이런 구분이 별로 없어요 오케이? 음 학교 선생님들께서도 기출문제를 적극적으로 많이 활용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내신 대비에 있어서도 필수다 라는 말씀 곁드리도록 하고요 지난 2023학년도 기출분석 교재로 강의를 수강하기에는 조금 불편함이 있다 오케이? 따라서 새롭게 출시된 2024학년도 기출분석 교재로 강의 수강하시길 권하는 바입니다 사실상 작년 교재로 들으면 문제 수도 다르고요 문제 배열 자체가 많이 달라졌고 번호가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할 거예요 오케이? 그냥 혼자 그냥 풀어보고 말겠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그걸 권하는 건 아니잖아 저희들이 오케이? 그래서 2024학년도 강좌에 맞는 교재를 구입하셔서 같이 따라오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그리고 2024학년도 버전의 오답노트는 추후에 제작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은 이 기출분석 강좌가 시작되는 지점에는 아직은 따로 저희들이 이렇게 일정을 잡아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케이? 대신 2023학년도의 6월 9월 평가원 모의고사랑 수능문제들에 대한 건 우리 학습자료실 카페에도 있고요 오직 카페에도 있고 메가스터디 학습자료실에도 그 문항 심층 분석자료가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걸 같이 활용하시면 여러분들 공부하는데 공부하고 정리하는데 크게 불편함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좋아 여기까지 하고요 결과에 웃을 수 있어야 돼 결과에 웃기 위해선 과정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긴 한데 과정 속에서건 결과에서건 언젠가 한 번은 고통스러운 시간을 거쳐야만 된다라고들 해요 근데 과정을 설렁설렁하면 결과에 고통받게 되고요 결과에 고통을 받는 것보단 과정 속에서 받는 고통이 훨씬 수월하다라고 합니다 오케이? 아주 성공이었던 결실을 딱 쟁취했을 땐 과정에서 받았던 고통들은 눈녹듯이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런 경험들이 좋은 추억거리 진짜 여러분들을 성장시키는 진짜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그런 경험치로 이제 딱 쌓여지게 되는 거니까요 아시겠죠? 좋아 결과에 웃을 수 있도록 이 차근차근 단계적인 학습 과정을 절대 건너뛰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남들보다 조금 더 잘하기 위해서 조금만 더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아주 말도 안 되는 노력을 많이 더 하시길 바라는 바이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요 여러분들 체력이 단은한 그리고 이 젊은 날에 나름의 어떤 하나의 멋진 추억거리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2023년 내신 대비 그리고 2023년에 시행되는 2024학년도 수능 대비 아주 열심히 한 해를 한 시즌을 보내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저 또한 또 이번 시즌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노력해서 연구하고 여러분들에게 훌륭한 강의 제공해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오리엔테이션 여기까지 하고 이제 1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